여기 시청자분이 택배 보내주셔가지고 저번에 토마호크 그거 보내가 육수를 또 맛있게 잘 먹었는데 또 그분이 또 보내 왔습니다 이것도 먹방 하려고 호주산 송아지 그린마운틴 송아지고기 그린마운틴 V-E-A-L G...그렇게...모드...그...모...모텔...모텔? 모르겠죠...그레이...예 그래 송아지...예 대체 송아지 부위 어느 부위고 저티야 이거 어느 부위고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하여튼 갈비가 하나 딱 붙어있네요 요거 바로 은차 가지고 구워보면 되겠네 많다 이거 뭐고 이거 뭐 이리 많노 엄청 많다 냉장해놔야 되겠는데 베스트 카테고리 할인쿠폰 4000원짜리 할인쿠폰 엄청나게 많네 양이 엄청나게 많네 소금 아 소금 이건 또 무슨 소금인데 이게 송노버섯 소금 소금 아 소금 아 소금 고급스러운데 불기에 어허이 그렇다 젤라맛있겠네 Operation 조금리 맛있겠는데 완전 와 이거는 소금이 좀 달달할 줄 알았더만 설탕이 달달 할줄 알았더만 이거는 소금이라서 짜네 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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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 요래가 요래 딱 나는 느낌이야 우와 맛있겠다 냄새 아직 안나네 와 냄새도 육수로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하다 맛있는거 있을 때는 좀 많이 행복하다 진짜 맨날 돼지고기 뭐 아니면 뭐 생선 X같은 생선 준치 배스 이런거 첨부다가 한 번씩 고기 있으면은 땡기지 역수 땡기지 아 버섯 그래 양송이버섯이라도 좀 들고 올긴데 아 씨 그렇네 아 아니 버섯 소금을 버섯 소금을 시키지 말고 버섯을 보내주던가 소금은 천지로 있는데 소금 천지로 있는데 이걸 말라고 체보내야지 XX병이고 요래가지고 얼추 다 안 익었겠나 안에는 조금 덜 익어도 안되겠나 요래가 피키가 조금 있어도 먹어도 안되겠나 안 먹어봅시다 소고기인데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자, 잘 먹기. 해야지. 네.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4 으 걸린 może 으 맞 bok 으 이걸로 먹자. 아깝다. 요리하면 고춧가루. 육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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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육첩이 먹으라 말 설명을 못하겠네 한개 두껍자 두무지겠네 요거는 딱 그 송아지 뭐 저 뭐 엉덩이 살이나 뭐 그런거겠는 그런거가 그냥 살만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갖다 준거 요 이것도 먹어봐라고 맛있다고 갖다 일부러 사다 주셨는데 요것도 뿌리 요거 좀 많이 뿌려가지고 아까 싱겁더라 지금 다른데 흘러 흘러면 안되겠다 이게 애끼 뭐야겠는데 이게 송아지 체컷이라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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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컷이라고 이래 굵은게 체컷이 나오나 굵은데 이게 송아지 송아지 닭가슴살 처럼 그런데 닭가슴살 안녕하십시오 아이고 예 예 내꺼 예 영호님 또 아따 또 또 또 또 술잔 쳐 올라가는거 봐라 아이구야 예 술잔 한개씩 올리지마라 한개씩 두개씩 이래 올리지마라고 이빨 빠진 것처럼 맥주도 올리지마라 맥주도 아이씨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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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아 이런 맛도 있구나 이 맛도 초고기가 아 아 쌈장은 좀 갖고 와야 되겠는데 예 예 쌈장은 아마 갖고 오게 되겠지 노래 듣고 계시소 노래 듣고 계시소 로나 elson 라 봉식이 봉식이 또aran 또 뭐라카 할 수도 없고 欠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점매기고 있는데 이 불판 위에 뜨거워 가지고 잘 안 묵어 가거든 잘 안 묵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묵어 갔노? 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니가 와 잘못한 것처럼 또 휘엘로 비비고 있노 웃기네 이거 살 비비네 아까 얼추 다 묵은 거 아이가? 또 부위별로 또 묵고 거기 좀 아깝긴 아깝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안 묵네 안 묵네 아 예 됐어요 그냥 찾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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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었네 아 먹었네 다시 먹으면 된다 예 아 다행이다 안에 기름이 기름이 마블린 같은 기름이 조금씩 있어 가지고 고소한 맛이 나네 고소한 맛이 임 사장님 또 편가입 고맙습니다 임 사장님 묵고 있을 때 처 묵고 있을 때 편가입 하지마라 하지마라 딱 눈치 봐가면서 쏴아라 눈치 봐가면서 아이쪽 아이쪽 으 으 으 으 으 상추만 먹으니까 쌈장이 먹고 싶네. 고기도 쌈장이 찍어 먹으면 맛있지. 쌈장. 혜라아이! 혜라 왔나? 혜라 니 때문에 쌈장도 못 먹고 있었다. 내장국에 쌈장 좀 들고 와. 니가 와면 뭐 때문에 오노? 쌈장 들고 오라고. 너 남편 쌈장 들고 오라고 해라 마이마! 가와! 가와! 뭐지? 가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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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! 이거 뭐고 이거? 뭐고? 쌈장을 우리 어머니한테 쌈장 달라고 했나? 쌈장 달라고 했나? 쌈장 가왔나? 삼장 가왔습니다. 와! 쌈장 가왔습니다. 예, 쌈장. 아! 가왔습니다. 가왔습니다. 튀쳤지? 튀쳤지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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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내 차 옆에 공 물고 와. 축구공. 공 물고 오면 진짜 대박인데. 진짜 대박인데. 가 왔다. 가 왔다. 가 왔다. 가 왔다. 와. 가 와. 이리 가 와 가 와. 이리 가 와. 이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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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. 와, 가와. 대박 대박. 와, 일조, 일조. 딱 손을 줘. 딱 손을 줘, 공조. 공 쏠 줘. 쏠 줘. 자, 이리 가와. 무. 무. 아, 가. 진짜 이거는, 방금 이거는 절대 주작 아니거든. 주작 아니고, 그대로 갖고 오라고 한 거거든. 가. 후식, 예, 후식 또 준비해놨는데, 후식 먹어가면서, 웃으면서 놀다가 환영하시지예. 진짜 이거는 제가 개발했습니다. 제가 특허다 특허. 이건 특허다. 고급, 고급. 고급이지. 파프리카. 제가, 제가 또 나무에 심어가지고, 파프리카를 개발을 했습니다. 파프리카. 이게 이파리고, 이파리가 많을 필요가 없지. 그래, 심었습니다. 성공했습니다, 성공. 파프리카에 하냐, 알지. 파프리카. 와아, 이것도. 이것도 육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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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즙이. 와아, 이것도 육즙이. 야 이거는 구우면 안되겠는데 사각사각하는 맛이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거 좋네 이거 이거 진짜 좋네 이거 맛있네 맛있네 뭐 물고 갔는데 고기 물고 갔어요 고기 모른척 하고 가만히 또 일이 있네 와 니 아까 고기 먹을 거 같지 어? 먹을 거 같지? 안 먹을 거 같다 개XX 하면서 그러는데 먹을 거 같지? 안 먹을 거 같다는데 안 먹을 거 같다는데 안 먹을 거 같다 안 먹을 거 같다는데 이거 시청자가 보내주신 암송아지 이거를 또 이런 부위를 또 먹고 일하면은 또 채팅글에 또 또 또 사람이 처먹는 거 먹고 있다면서 또 또 치XX 할 거거든 초심 잃었네 형님 구독 취소요 하면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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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읽는 게 무섭다 진짜 어이구 그 다인 야간 고기가 죽어 아이고 막 맵지는 않았지만 빨간 고추 맛이 나네 그 고추에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눈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했나 케사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눈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고 그렇게 했지 외든 간에 뭐 저 우리 농민들 또 파프리카 이것 뿐만 아니라 뭐 오이고 뭐 하여튼 뭐 농산 있는 사람들 또 또 힘들다 카는데 많이 사다 드십쇼 예 사다 해 줘야지 또 우리가 또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먹는거 아이가 아 으 으 어 끎어 오이버 Quiz 예 뭐라고 진 === 나는 안주노 이 개X야 아의 아 그 주인한테 욕하는 건 아니다니까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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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뭐 이래 먹었으니까 이래 잘 먹었으니까 이제 또 오늘 또 한 잔 먹고 방향하겠습니다 아 다시 오예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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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